머신러닝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코딩과 수학을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학과 코딩 없이도 머신러닝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미래에는 수학자나 프로그래머가 아니래도 누구나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기계를 학습시키고 그것을 활용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치 컴퓨터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소수의 과학자들만 다루는 음흉한 비밀무기처럼 인식되었지만 오늘날은 모든 사람들이 전화기의 탈을 쓴 스마트폰과 씨름하면서 컴퓨팅을 하고 있는 것처럼요 머신러닝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티처블 머신은 머신러닝에 대한 지식이 없이도 머신러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도구입니다 이 주소로 한번 접속해 보시죠 여러분은 이 수업의 주인공이죠? 절 설명을 듣기 전에 먼저 관찰하고 조작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 많을 거예요 이 수업은 여러분의 졸업자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만 최소한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미래에는 이 서비스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있지만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서비스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 수업의 중요한 목적은 머신러닝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이 서비스가 동작하지 않는다고 공부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된다고 치면 됩니다 설명을 듣기 전에 5분간만 관찰해 보고 조작해 보고 하시죠 Get Started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가 봅시다 이런 화면이 나오죠 여기에서 이미지, 오디오, 포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뭘까요?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컴퓨터에게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의 형태들이에요 현 시점에서 Teachable 머신을 이용하면 이미지, 소리, 그리고 자세에 대한 데이터를 컴퓨터에게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왠지 느낌이 좋지 않나요? 우리에게 필요한 기능이 이 안에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손톱을 깨물고 있는 모습을 학습시켜야 하는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미지 프로젝트로 들어가 봅시다 이런 화면이 나오죠 설명을 듣기 전에 5분간만 화면을 관찰하고 이것저것 만져봅시다 고장나지 않아요 이것은 이미지를 컴퓨터에게 학습시키는 기능이 모여있는 페이지입니다 우선 클래스라는 말의 의미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클래스는 교실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서로 연관된 사진들을 모아서 그루핑해서 이름을 붙인 것이라는 의미에서 분류로 해석해 주세요 클래스 1이라고 적힌 부분에 손톱이라고 적습니다 손톱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웹캠 버튼을 눌러주세요 컴퓨터의 웹캠이 커지면서 왼쪽에 여러분의 얼굴이 보일 거예요 지금 정지된 것처럼 보이지만 움직이면 그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동영상으로 나올 겁니다 손톱을 깨물고 홀드 투 레코드 버튼을 눌러서 손톱을 깨물고 있는 장면을 촬영합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오른쪽 화면에 사진이 한 장 한 장 기록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손톱이라는 분류에 손톱을 깨무는 이미지들을 잘 모아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클래스에는 정상으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역시나 홀드 투 레코드 버튼을 눌러서 정상 분류에 속하는 이미지들을 모아주세요 그럼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컴퓨터에게 손톱, 정상에 해당되는 사진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모았습니다 즉 컴퓨터가 학습할 교재를 만든 거예요 아직 학습한 거 아닙니다 데이터를 충분히 입력했다면 이제 학습을 시켜봅시다 트레인 모델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것이 기계에게 실제로 학습을 시키는 단계입니다 기계는 여러 사진을 보고 어떤 사진이 손톱 클래스에 속한 사진이고 정상 클래스에 속한 사진인지를 열심히 학습하게 됩니다 학습이 끝났다면 프리뷰를 살펴보시죠 카메라를 보면서 손톱을 깨물어 보세요 손톱의 수치가 높아지죠 지금 컴퓨터가 우리한테 손톱일 확률이 98% 정도 되네요 이 사진을 보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손톱을 깨물지 않으면 정상 쪽의 수치가 높아질 겁니다 컴퓨터가 우리한테 이 사진은 손톱을 깨물고 있지 않은 확률이 98%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수치는 기계가 판단한 확률입니다 신기하게도 보여준 적이 없는 이미지를 만나도 그것을 손톱이 깨무는 모습인지 아닌지를 알아맞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기계가 학습을 제대로 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굴의 각도를 조금 바꿔보니까 손톱과 정상을 헷갈려 하는 것이 보이시죠 학습에 사용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부정확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사진을 입력하거나 부정확한 사진을 제거해야 됩니다 저는 사진을 제거하겠습니다 제거하려는 사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휴지통이 나타납니다 클릭하면 삭제가 됩니다 이제 보다 정확한 정보가 모였습니다 다시 학습합니다 학습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손톱을 깨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때요? 이제 잘 작동하죠? 사람이 경험과 공부를 통해서 더욱 정교한 판단력을 갖게 되는 것과 비슷하죠? 사람이 학습하듯이 기계를 학습시켜서 정확한 판단력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술을 기계학습, 영어로 머신러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의 소리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어떤 기분이 드세요? 신기하죠? 여러분이 진지한 몽상가라면 심장이 두근거릴 거예요 왜냐하면 꿈꾸던 일들을 현실화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신기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신기해하는 것이야말로 생산자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능이거든요 혹시 신기하지 않다면 신기해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세요 신기해하는 것은 후천적인 노력으로 충분히 키울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우리는 손톱을 깨무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력을 기계로 구현한 것입니다 이 판단력은 놀랍게도 파일로 만들어서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여기 Export Model 버튼을 누르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항목을 선택한 후에 다운로드 My Model 버튼을 클릭하면 모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압축을 풀어보면 이렇게 세 개의 파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개의 파일이 우리가 학습시킨 판단력입니다 이 파일이 담겨있는 판단력이 머신러닝의 핵심이에요 이 파일만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컴퓨터가 손톱과 정상을 구분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뒤에서 이 파일을 이용해서 놀라운 앱을 만들어 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머신러닝에서는 판단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대신 모델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음미하러 갑시다 또 오늘의 내용은 여기요 보겠습니다